팀빌딩 게임 훌라후프였죠? 훌라후프 1탄, 매직링,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거 활용해보셨습니까?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훌라후프를 가지고 빙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바로 훌라후프의 빙고 게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훌라후프죠. 훌라후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훌라후프가 필요합니다. 자, 훌라후프가 한 개가 아니고요, 좀 많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3 곱하기 3, 빙고판을 만든다라고 하면 몇 개가 필요하죠? 하나, 둘, 셋, 아홉 개입니다. 4 곱하기 4다, 16개가 필요합니다. 5 곱하기 5다, 몇 개요? 25개가 필요합니다. 5, 5, 25, 이렇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두 개의 팀이 경쟁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색깔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1팀, 2팀이 있으면 1팀 빨간색, 2팀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뭐 녹색, 검정색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색깔별로 해서요, 3 곱하기 3이면 3개씩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보시면 제기가 있죠? 왕제기를 좀 들고 왔는데요. 자, 3 곱하기 3, 빙고판을 만든다 싶으면 빨간색 3개, 파란색 3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훌라호프는요, 이 훌라호프는 바닥에다가 줄 지어서 3, 3, 3,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바닥에 줄 맞춰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점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점. 자, 빙고판에서 스타트점은요, 5m에서 10m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스타트점에서 있다가 네, 이른다 하나씩 여기 있는 제기 색깔도구를 듭니다. 그러면 준비! 시작과 함께 빨리 달려가서 네, 놓고 옵니다. 훌라호프 안에다가 다시 돌아와서 타치 다음 주자가 또 놓고 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타치 다음 주자가 놓고 오죠. 네, 이랬을 때 빙고가 완성되지 않으면 네 번째 주자가 뭡니까? 들고 갈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럼 놓여있는 것 중에 다른 팀원의 제기는 이 도구는 잡을 수 없고요. 본인의 색깔을 받는 그 도구를 이동시켜서 빙고를 완성하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저 팀은 조기만 오면 돼! 네, 근데 빨리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 방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상의를 해서 빨리 전략적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빙고 깨입니다. 먼저 빙고를 완성하면 승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것을 단판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3판 2승으로 더 많게는 5판 3승으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팀이 많다! 두 개 팀으로 경쟁하고요. 또 두 개 팀 경쟁해서 이 개 팀, 이 개 팀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최후의 우승팀을 뽑으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런 대기가 없으면 자, 요런 도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조끼! 색깔만 두 개 있으면 돼요. 이 조끼를 말아서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팀 조끼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팀 조끼! 네, 저희 회사 팀 조끼이긴 한데 두 가지 색깔로 해서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도구들이 있습니다. 공 있잖아요, 공! 자, 공도 색깔이 다른 두 가지 두 가지 이용해서 공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공 같은 경우는 사실 막 뛰어가면서 공을 그냥 툭 던지면 딴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놓고 이동을 하셔야겠죠. 요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해서 3 곱하기 3 야, 요거를 좀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4 곱하기 4 하셔도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의 훌라우프가 필요하고요. 색깔별로 4개씩이 필요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자, 5 곱하기 5는 몇 개입니까? 훌라우프 25개가 필요하고요.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5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바닥에 놓고 또 색깔별로 5개의 도구가 필요하라는 부분 여러분께서 요거 알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대상자분들이 체력이 너무 좋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10m까지 더 넓히셔도 됩니다. 20m, 30m 하셔도 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뛰어가다가 짖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간 거리는 적정한 거리를 설정하시고 거기가 스타트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배꼬스가 호루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호루라기로 출발을 출발신호를 주시면 되겠죠? 불어서 출발신호를 주시고 자, 빙고가 먼저 완성하는 팀이 승리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할 부분 이게 정확하게 정정당당이 좀 하셔야 되는데 간혹가다 장난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막 잡고 밀고 또 다른 팀의 보구를 건들고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봐주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호루라기를 이용한 빙고 게임 설명드렸고요. 자, 요거를 잘 숙지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진행을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연습 필요합니다. 연습 어떤 연습? 멘트 연습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만의 멘트로 설명할 것인가 준비하시고 여러분께서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게임 나한테 정말 유용하다 이 정보 너무 괜찮다 긍정조생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덕 씨는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즐겁고 유쾌하고 의미 있는 팀 빌린 게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바라겠고요. 행복한 시간 나날 보내십시오. 에브리바디 알고 계시죠? 다 같이 예스 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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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